무상을 제거합니다. 빠밤 아 몸박 마렵다 드로우 대박 물음표가 아까 압축마려운데 음 큰일내에 몸박 압축배 가고 싶은 게임하는 이유 똥 맛보려고 야 몸박 하나만 줘봐 하나만 두개 줘도 되는데 하나만 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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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흘 흘흘 모셔두고 이제 몸박 샀는거지 몸박 못 뽑으면은 고래 보는거지 뭐 흘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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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흞흘 흘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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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박 몸박 흘 아이스봉 피시 안할겁니다 흘 불수로 했기 때문에 흘 고래강 나왔다 여기서 몸밤 안주면은 진짜 고하다 몸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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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밤같아 떠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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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고하 그래도 빨간 놈은 아니네 그래도 죽었다 야 딜카드 꿀랑 3장 있는데 어떻게 잡냐 이거를 아무리 흘려보내기가 적폐사기 카드라지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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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풀긴 푸는데 풀기만 한 타격도 깨 아이고 오지러워 덱 한 바퀴 더 돌려야 잡을 수 있어 아 타락 아 이 강타 말도 안 나 폼타라도 쓰자 아 이걸 몸박을 안주네 이정도 정성인데 몸박을 안주네 나 이거 슬라임 못잡겠는데 그러면은 북칼까지 넣고 아클은 모든 타클래스 카드에 상위호환이 있다는게 사실인가요? 상위호환까지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? 기사베생 누가? 아 야 몸박 나온다 몸박 몸박 나온다 그때 불풍기 대박인데 잠깐만 아 에 넣어봐 서백투성이 넣어봐 색 에 에 에 내 덱보다 저 맥두성이가 더 센데 와우 제물 빠따주 시바 그래서 몸박은 언제 주죠? 그 몸원? 룬교라미드 전장 가면 되겠다 룬교라미드 전장 가면 되겠다 룬교라미드 전장 가면 되겠다 엘리트는 좀 피하자 뒤질것같아요 엘리트 피할수있는길이 요쪽 왼쪽이네 여기까지가서 잡을수 있겠다 요쪽 잡을수 없겠다 요쪽 불쌍해 제발 몸박 제발요 제발요 아싸 이겼다 아 몸박 마렵다 어째야 몸통을 마르고 박치기만 오셨어 난관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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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쓸데 2개 돌릴건데 그래서 몸박은 어디가죠? 난관 불풍기가 안돼 불풍기 저거 난관 저거 아무튼 안돼 마시겠죠? 손패 10장 채워서 버리면 되겠네 손패 10장 채워서 버리면 되겠네 어허 이게 아닌데 몸박 진짜 안줄거야 뭐 안주면 뭐 줄 수 없는데 진짜 안주면 진짜요? 아 뭐야 몸박줘요 제발 난 탓 없어도 되겠다 난 탓 없어도 되겠다 도전합니다 아 아 이게 아닌데 몽둥이 안먹어 나 편식할거야 몸박 몸박 아니면 죽음을 몸박 못 먹을 바에야 죽음을 택하겠다 몸박 호호 혜식이 좋다 다 죽었다 알 나 기사 쓰는 줄 알고 깐 떨어질 뻔했네 오피 흐흐흐흐 흐흐う흐흐 흐흐흐흐흐흐흐' 삐 흐흐흐흐흡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예! 이거지 흐흐흑흐흐흐흑 흑 잠원 한번 주시오 아 병폭 푸는 거 떼쓰려 안먹어 아씨 되게 빨간맛이지 슬 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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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장 들어오라서 무한이네 해시계 끝났네 다 꺼져 룬큐브 아니 달팽이는 몸박으로 잡으면 되고 달팽이 외에 나머지는 폼타로 잡으면 되는데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줘 적폐 캐릭스 중 출환할 때 불붕위 버릴 수 있다 털힘을 외에 넣는다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줄보니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을 외에 넣어줘 털힘 셜리 가렵다 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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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무 잘 나왔다 구상 구상 필요한가 구상 그냥 기사로 갈기면 안되나 기사가 있는데 굳이 구상 음.. 맞고 들어오나 볼걸 전파다고 색깔이 다릅니다 전파다고 색깔이 다릅니다 우윱 오윱 오윱 우윱 오윱 얼굴 숨 따라 스테이지 휴 아 모르겠다 아이고 이런 불풍기 있어서 괜찮겠다 26디엘이니까 이렇게 때려도 됐어 어 쏘세요 돌불주 캐틀벨 아 뭐 캐틀벨 왜주는데 뭐 그냥 운동이나 하라고 깬김에 그냥 몸이나 만들고 가라고 아 이럴거면 고사항은 어느게 나왔을까 아 아 됐다 잡았다 그냥 때려 잡자 그냥 두 칼 쓰면 금방이지 기껏 엘리트 잡았더니 나오는 카드가 위랜 여기서 뭘 넣어야 되지? 심장은 그냥 잡은거 아닌가 달팽이만 잡으면 끝나네 불조약? 불조약 넣을만한가? 불조약 넣으면 뭐가 좋으냐 몸박을 쓸 수 있다 굳이 폰멜 타격에 목숨 안걸어도 돼 불조약도 폰멜 타격처럼 해식에 두 스택 쌓아가지고 훨씬 편해 근데 어설피 소겹은 태울게 없네 태울거 나왔따 태울거 나왔다 태울게 herself 아이고 세상에 자..조연2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Burg- 넘어 distur 달패이요기 중입니다 아이 뭐야 어리석은 놈 턴 안지났었어? 어리석은... 어리석은 놈... 똑똑한 놈... 쇠물 뭐야? 쇠물 하하 죽어라 깨어난 허접수 대충 돌리아가... 몸박쳐야... 몸박한대 필리핀 필리핀 1 버스스 내면도나 자강구천 아니냐 자강구천 압춤가 나가야 이길 수 있는 이상한 게임이야 근데... 쓸데폼 타면 진짜 기본 카드인데 기본 카드 두개로 수단되는게... 사기 캐릭터 아니냐 혜시계 넥을 3번 써 끌 때마다 폼멜 타격처럼 2장 이상 뽑는 카드 쓰면 2스택이 차요 슬네가 스택 하나 채우고 폼타가 스택 두개 채우고 4스택 압추만 5스택 툴스 살것도 없다 포샨도 굳이 살 겁니다 핵블드 핵블드 쑛 쑛 그냥 돌 그냥 돌여 심장색 쑤 쑤 쑤 해 쑤 바텍스 아 아 8 4 4 4 4 4 4 4 4 5 4 5 5 아 아이언 크레드 클래스 아 근데 이거는 해식에 있어서 되는거고 아 저는 해식에 없어도 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할때부터 문방 아니면 안할거라고 편식했는데 결국 깼네 아 가끔은 편식하는것도 아 두장제거 이런거 떴을때 해볼만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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